슈퍼밍스 월드우즈범북 그럼 추사위를 던져서 게임을 시작해볼까이? 골든보이? 3이네 하나, 둘, 셋 하와이에 도착했군요 입무 완료! 픽터와 골든보이 공동 우승! 공동 우승? 말도 안 돼! 진짜 우승자를 가릴 수 있게 문제 하나만 더 내주세요 파리에 있는 에펠탑과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중 뭐가 더 높을까요? 이번에도 일단 날아가야겠는데 봉팩! 단서 추적 안경으로 변신! 에펠탑이랑 골든보이를 찾았어 멍쳐라! 경찰의 명령이들! 어? 아무도 날 막을 수는 없을걸? 골든보이! 발사! 동반장 경찰 테이프 액션! 포기! 파워보이 스피인! 동반장 경찰 테이프 액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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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반장 테이프 액션! 동반장 테이프 액션! 미안하지만 에펠탑이 대피라미드보다 더 높아 정답! 세계 1주 게임 우승자는 픽터입니다! 피라미드가 더 높다고요! 보세요!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에펠탑이 모래 속에 묻힌 거야 그래서 피라미드가 더 높아 보이는 거라고 여기! 여기 구독 버튼 눌러져!